JMS 주일말씀 가는 시간을 귀하게 써라. 성경을 못 풀면 그 말씀에 묶여 산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복음 24장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가는 시간을 귀히 써라. 전능하신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 예수라도 우리가 믿고 행하지 않으면 모두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귀하고 중하여도 우리가 행하지를 않으면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도 귀함도 없이 살아갑니다. 될 것은 행하는 만큼 없고 되지 않을 것은 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자기가 때를 따라 쓸 곳에 쓰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도 없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도 시대의 말씀도 자기가 귀히 여기고 깨닫고 행해야 가치가 있고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것은 즉시 기록하고 행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영에 속해 순간 생각나서입니다. 아는 자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평생 모르고 살다 죽습니다. 모르면 소경이오 불구자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 죽습니다. 몰랐던 영원한 것을 가르쳐 줄 때 그 얼마나 가치가 있고 좋고 기쁩니까? 고로 영원한 것을 보아같이 기여기고 배워야 합니다. 아는 것이 천하의 귀한 보아입니다. 생명과 같으니 매일 영원한 것을 배우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것이 됩니다. 육의 것도 배우기는 하되 영에 속한 것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배우고 육도 혼도 영도 살아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육에 속한 것은 모두 육과 함께 사라지는 소망들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에 두지 않으면 자기의 육과 함께 세상에서 허무한 구름같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뜻이 아니면 잘 되어도 틀어버리십니다. 그러나 뜻이라면 안 좋아도 틀어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들이 반대하여도 정령고 행하십니다. 사람이 피곤해서 쉬어도 정도를 넘도록 쉬면 오히려 무기력해집니다. 그때는 빨리 전환해야만 다시 생기가 돌고 활력이 생깁니다. 한계선까지만 기쁨과 행복한 세계입니다. 한계를 넘으면 고통과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한계를 정하여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현재 받는 고통과 환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로 인하여 환난이 지나간 후에는 축복받습니다. 그럼 그때는 지난날 환난을 더 받을 걸 하게 됩니다. 결국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 행한대로 주십니다. 받은 후에는 내가 그때 더 행할 걸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환난 때와 그로 인해 얻을 때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수고한 것은 행한대로 받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예정입니다. 세상 일들은 열심히 했는데도 안되고 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한 것은 절대자 하나님이 그 행한대로 해주시니 핍박 받으면서도 열심히 을을 행한 자는 모두 정용코 여러 배를 받습니다. 성경을 못 풀면 그 말씀에 묶여 산다.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못 풀면 그것에 매어 살게 되듯이 성경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지 못하면 그 말씀에 매어서 그 주간권에서만 살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와서 새 시대가 왔는데도 새 시대로 오지 않으면 그 시대에서 문제에 묶여 벗어나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길을 하나밖에 모르는 자는 다른 길이 있는데도 무지에 묶여 자기가 아는 길만 다니는 것입니다. 성경의 문제를 온전하게 푼 자는 메인 끈에서 풀림을 받고 자유를 얻고 새 시대의 희망을 이루며 삽니다. 주께서 오셔서 모두 풀어준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를 얻게 하리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정한 기간까지 그 주간권에 살게 하고 이후에 때가 되었을 때 새 역사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온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새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시대의 정한 기간이 끝나야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반드시 세상에 하나님이 그 유괴의 사명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서 새 역사를 하십니다. 애굽의 고통도 정한 기간 400년이 끝나고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어 애굽의 종을 벗어나게 하시고 새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따라오던 자들이 고생되고 고통을 겪는다고 구원자 모세를 악평하였습니다. 따라서 같이 악평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광야 땅에서 살다 죽게 하시고 나머지 그 아들 딸들이 가난 복지로 갔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 아래 구약 종급의 신앙생활 기간 사천년이 끝나고서야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셔서 말씀해 주시고 믿고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다린 자들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강림하시고 메시아 예수님을 쓰고 하는데 악평하고 불신하여서 강야 같은 구 시대에서 연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방인들이 신앙역사의 예수님을 믿고 따라 구원받고 잔여권 이상세계를 2000년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신랑으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성경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가 아니라 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봉에 놓은 것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풀어주어야 풀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우서 3장 10절 그가 오면 모든 것을 풀어주리라. 하늘과 땅의 체질이 불같은 말씀에 의해 녹고 풀어지리라. 예수님도 그날에 모든 것을 풀어주리라. 하셨습니다. 새해 시대가 와야 종급에서 잔여권 세계로 풀어주고 잔여권에서 신부급 세계로 풀어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풀 수 있는 것들도 못 푸는 원인은 구시대 때부터 모두 성경을 문자대로만 말해오고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에 달리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을 표현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육이 죽은 것을 성경에서는 잠들었다 라고도 썼습니다. 혹은 다른 언어로 하나님께 돌아갔다 라고도 썼습니다. 어떻게 썼든지 육은 하늘나라를 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메시아를 절대 믿고 살다 죽은 자는 영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갔다 합니다. 죄를 짓고 해계하지 않은 자는 영이 죽은 자입니다. 육도 사망권에 처한 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사망권에 처한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사랑하면 생명권에 있는 자입니다. 성경을 또 보면 구시대는 새시대가 볼 때 죽은 자 사망권에 있는 자와 같다. 구시대는 무덤 속에 있다. 새시대는 부활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것을 영적 신앙적으로 깨닫고 알아야 육인지 영인지 혼돈이 없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분별합니다. 성경 전체를 읽다가 의문이 드는 말씀이 있으면 다른 성구에서 풀어집니다. 문제도 성경에 있고 답도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은 답이 되는 말씀으로 이 성구를 보면 예수님도 영이 승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지 않고 영혼이 산다고 한 것은 영을 보고 한 말입니다. 육은 해마다 늙고 병도 들고 죽어갑니다. 육신의 영생은 없습니다. 영의 영색입니다. 영만이 영혼합니다. 고로 영을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육이 살았다는 것은 시대의 영생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행실이 살았다. 그 육이 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그 말을 듣고 육도 영도 사망에서 부활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메시아 구세주를 믿고 따르면 그가 부활됐다 라고 합니다. 옷만 깨끗이 새 옷을 입어도 부활됐다 살아났다 합니다. 제자의 말을 듣고 부활되어야 합니다. 육신이 죽지도 않았는데도 살아나게 하는 말일만 하면 모두 귀를 기울이고 죽습니다. 재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육이 숨을 안 쉬며 죽지 않아도 육신도 영도 죽은 자라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경에서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의를 행하면 살아나서 메시아와 하나됩니다. 일체됩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모두 육신도 영도 죽은 자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모두 죽은 자로 취급하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메시아를 믿으면 산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와 산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 등 살았다는 예수님의 말규도 알아듣고 성경을 쓴 사도들의 말씀도 깨달아야 저마다 제대로 육도 영도 죄를 해결하고 부활되어 살아나고 주를 제대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사망으로 가지 않고 영혼이 멸망받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문제를 못 풀면 거기에 묶여 살게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성령 예수님께 고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시대 말씀도 문제도 풀어주시지만 때가 되어야 풀어줍니다. 할 일을 해야 문제가 풀어집니다. 시간을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인생을 쓰지 않으면 늙어만 갑니다. 자꾸 써야 됩니다. 주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안에서 주로 인해 문제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